언두플래닛, 기억, 비, 물질, 흐름은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문제를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재고찰합니다. 지구와 생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작가 중 한 명인 타렉 아투인은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으로 소리를 탐구하며 참여적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아투인은 타악기를 사용하여 진동과 공명의 개념을 소개하는 워크숍 더하이브를 진행해 왔습니다. 모든 소리가 공기와 다양한 재료를 통해 전파되는 진동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철원에서 그는 철원 지역 초중생들로 구성된 공연 봉사집단, 평화를 부르는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이어나갔습니다. 참여자들은 타악기를 두들겨서 소리내지 않고 긁거나 문지르는 등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세션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구글 연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겨울을 주제로 각자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 녹음한 후 다른 음악에 입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눈, 손가락 등 모든 감각기관으로부터 소리가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창의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들로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